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에 입혀서 연초의 뿌리, 줄기, 합성 니코틴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좌초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담배사업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독성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을 담배 원료로 인정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일부 반대 입장을 낸 겁니다. 이번 개정안에 온전한 처리를 적극 피력해 온 담배업계와 금연학계는 물론 보건복지부까지 기재부 의견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환발했습니다. 기재위는 지난 21일과 23일 연달아 재정소위를 개최했지만,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계류됐습니다. 현행법상 담배가 아닌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세를 부과하지 않을 뿐더러 온라인 판매와 직구 및 광고 판촉 금지 등 담배 규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